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32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화면에 지금 삐어리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제가 A32를 꼭 선택해 주시고 A32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 그 다음 도서 분류가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 또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OR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먼저 작성할까요? OR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도서 분류에 가서 A3에 가서요. 뭐 A열에 있다 A열만 고정하시는 작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하셔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또는 A3셀 선택하시고요. A열에 있다. 그 값이 사무자동화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합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O, AND가 또 필요하네요. 등호 다음에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클릭. 두 번째, 정가가 전체 정가 금액의 평균 이상입니까? 그러면 F3에 있는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전체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도록 드래그하는데 전체 밑에 평균은 들어가면 안 되시죠. F3부터 F29까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밑에는 그냥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는 아니 조건부 서식에서는 열 고정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고급 필터에서는 셀 하나하나는 굳이 열 고정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실 거라면 F10에 있습니다. 라고 습관을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그래야 조건부 서식에도 맞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하셨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도서명가, 페이지와 그 다음 정가, 그 다음에 판매량 열을 선택하시고요. Ctrl-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복사 위치는 B35에다가 표시하네요. B35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으니까 Ctrl-V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조건은 A열 그 다음에 추출할 필드는 B열에 시작하게끔 작성하시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신 다음 주의하실 거는 H30까지 범위가 들어가는데 꼭 빼시고요. H30은 빼시고 A2부터 H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 선택합니다. B35부터 E35까지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H29까지만 선택하시고요. 봄에 가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의 규칙을 누릅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또에서 현재 날짜 연또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과 투데이 함수를 사용하겠죠. 에서 출판일, 연또에서 출판일을 뺀 값, 출판일의 연또을 뺀 값이 2년 이상, 5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드부터 갈까요? 2년 이상, 5년 이하, 엔드 2년보다 크거나 같고 4년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엔드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이열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투데이 안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출판일의 연도를 빼기 위해서 출판일이 있는 D3세를 클릭하되 D10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D10만 고정해 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열 함수, 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이열 함수를 통해서 출판일 D3에 F4, F4 눌러서 D열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4 이하라고 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2년 이상, 4년 이하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서식이 들어가는데요. 이 서식은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랑 화면이 좀 다르다? 그거는 여러분이 실습한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작성해 보셨고요. 그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E30부터 H3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보호 탭에서 숨김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검토해 가셔서요. 시트 보호하겠습니다.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겠습니다.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않으니까 암호 넣지 않고요. 세 가지 셀 서식 허용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까지 체크했죠. 그리고 확인 허용하고 확인 되셨으면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탭에 가셔서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 100% 하신 다음 인쇄 영역이 화면에 살짝 다 비열로 되어 있네요. A2부터 H30이 될 수 있도록 위쪽에서 살짝 내려올까요? 내려오시면 A2부터 H30 영역까지만 한 페이지 인쇄할 수 있도록 D와 E 경계라인에서 D와 E 경계라인에서 H열로 드래그합니다. H열 밖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번째 G3 셀을 클릭하시고 도서분류와 출판일 그 다음에 정가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계산하는데 인덱스와 매치와 이열함수를 사용하네요. 정가 곱하기 정립률 정립률은 아래쪽 표에서 찾아옵니다. 정립률은 아래쪽 표에서 찾아오실 거고요. 그럼 인덱스함수를 통해서 범위 넣어주실 거고요. 몇번째 행에 몇번째 열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행과 열 교차인데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연또은 숫자만 입력되어 있으니까 정가는 조금 이따 구할게요. 우리 정립률부터 가져온 다음에 곱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는 인덱스부터 들어갈까요? 인덱스 그 다음 범위가 필요한데요. 정립률에 입력된 범위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행위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도서분류에 가서 가정과 생활 기타 해당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심표 그 다음에 분야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그럼 행위 위치는 구했어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위 위치는 구했고요. 심표 매치함수를 통해서 또 열의 위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열의 위치는 연또를 가지고 출판일을 가지고 연또를 가지고 값을 찾으러 갈 겁니다. 이열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열함수는 출판일에서 연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심표 그 다음 2012년부터 19년에 해당한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참조 숫자가 12, 15년, 17년, 19년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분야별, 발행 용도별 교차하는 값에 정립률을 가져왔는데요. 현재 화면에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숫자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서식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표시 형식 탭에 지금 회계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백분율로 표시하면 20%라는 값이 추출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아, 할인율 서식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되는구나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왼쪽에 있는 정가 가격을 곱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립률을 가져온 값을 곱해가지고 포인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J3부터 J29 영역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표시하는데 검정색 별표도 있고 흰색 별표도 있어요. 판매량이 8200이면 8개는 검정색 2개는 투명한 흰색 이렇게 표현할까요? 5900이면 5개 그 다음에 5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피트 함수부터 갈까요? 아니면 쭉 연결해서 표현할까요? 리피트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별표 검정색 별표부터 갈게요. 검정색 별표를 신표 몇 개 반복하시겠습니까? I3의 판매량이 입력된 데이터를 1000으로 나눠서 8300, 5900 기준이 1000입니다. 1000으로 나눴을 때 아, 얘는 8개네요. 8개만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커션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커션트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1000으로 나눠서 1000으로 나누면 8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8개만큼을 별표로 채워지는지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제가 인수를 좀 덜 이 나누기를 꼭 신표를 써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슬래시로 넣었습니다. I3에 있는 값을 신표 인수로 넣어야 되니까 신표예요. 100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한 다음 별표로 반복하겠습니다. 했더니 둘, 네, 여섯, 여덟 개만큼 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두 개는 투명한 색깔로 채우기 위해서요. 이거를 n%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컨케너레이트인가요? 는 다음에다가요. con 입력하셔서요.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다음에다가 신표 똑같은 건데 그냥 쓸까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투명한 별표 넣으시고 흰색 별표라고 할까요? 별표 넣으시고 아까처럼 여덟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열 개에서 여덟 개를 빼서 두 개만큼을 채울 거니까 10 빼기 하시고요. 커션트 함수를 이용해서 몫을 구해가지고 I3에 있는 값을 100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면 8이 아까 구해졌잖아요. 그거를 10에서 빼면 두 개만큼을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해 준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덟 개는 검정색 나머지 열 개 중에 두 개는 흰색 투명 별표로 채워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퍼블릭 펑션 F&B고 입력받는 값은요. 회원 리뷰 수 그 다음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은 회원 리뷰 수가 8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셀렉트 아니죠. 회원 리뷰 수를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량 판매량이 6천 이상 크거나 같다 6천을 입력하시고요. 된 우리는 F&B고에다가요 추천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를 통해서 조건이 80 이상이고 두 번 아 80 이상이기만 하면 둘 다 만족하면 추천이고요. 둘 중에 하나 그냥 리뷰 수만 80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관심 도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쓰실 거고요. 이제는 판매량 하나만 비교합니다. 둘 다 만족했을 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 세 번째는 판매량이 6천 이상이면 인기 도서 인기 도서 그렇지 않다면 else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F&B고를 F&B고를 공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커서를 피고 K3에 갖다 놓으시고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에 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회원 리뷰 수랑 판매량 각각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작성해놨던 내용을 가지고 인기 도서 관심 도서 추천 이렇게 나머지 공백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가셔서 표 2에다가 분야별 도서 분야별 회원 리뷰 수가 50개 이상 50 이상인 도서의 계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과 if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sum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f 작성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도서 분류부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분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해온 리뷰스에 가서 계수를 구할 겁니다. 라고 범위 정하시고 50개 이상이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얘도 좀 조건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가로로 묶어서 조건이 크거나 같다 50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라는 값을 반환시켜서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if 안에서 심표 1이라는 값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한 숫자 1이 반환됐고요. 1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량 평균 구하기 위해서 C33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입니다. Average If 만약에요 도서 분류별 가로 열고요. 도서 분류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A33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판매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If 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 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제가 조건의 가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여기 조건에 대한 가로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닫아 주시고 If 에 대한 가로 닫고 Average 에 대한 가로 닫고 가로 색깔이 검정색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데이터 위치가 B4부터 시작을 합니다. B4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도서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출판 일이 필요하시네요. 그 다음에 도서 분류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 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판매량도 필요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 4개를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셨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B4부터 시작한 데이터 B4부터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도서 분류가 필터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출판일은 행에다 갖다 놓으실 거고요. 도서명은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량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은 출판일이 있는 B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기존 미리 작성되어 있는 그룹이 월과 분기와 연인데 문제선 연으로만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과 분기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도서명에 대해서는 뒤에 권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C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표시된 데이터 뒤에다가 권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합계 판매량에 대해서는요.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단인 구분기호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더블클릭 또는 오른쪽 마우스 갑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 숫자 탭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선택하셔서 천단인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22를 선택합니다. 밝게 22 선택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C2부터 C28까지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제안 대상이 텍스트 길이로 제안을 합니다. 최소 한 글자부터 최대 열 글자까지 그 다음 설명 메시지 오셔서 저자 입력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 입력 네. 한 칸 띄어져 있네요. 설명 메시지 오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음 10자 이내로 입력 이라고 텍스트에 입력 되어 있습니다. 10자 이내로 입력 이라고 하시고요. 다음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모양이 I자니까 스타일을 정보로 바꾸시고요. 제목이 저자 입력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10자 이내로 입력 해주세요.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 클릭 하시고요. 초건이 F1셀의 정가 선택하신 다음에 숫자 필터를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3만 이상 크거나 같다 3만 에 해당한 값을 입력 하시고요. 이상 이거나 또는 이거나 니까 또는 미만 작다 라고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 에 해당한 값을 입력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차트는 하나 빠져있는 게 국민 총 인구수가 차트 안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대를 선택하고 지우셔도 되고요. 선택하고 삭제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선택에 가서 범례를 봤더니 국민 총 인구는 차트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제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도서관 수 조그만 막대가 선택이 되시면 좋은데 안되시면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소른 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콤보를 선택하고요. 공공 도서관 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을 표시할 건데 둘 다 막대로 표시가 되네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니까 일관당 인구수는 문건 새로 막대형이네요. 제가 파일이 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도서관 수만 우리가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는 보조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과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세로와 보조세로까지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 범례까지 수정을 할게요. 범례를 아래쪽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공공 도서관 이라고 입력하시고 왼쪽에 축제목을 인구수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보조 Y축의 축제목을 도서관 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인구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세로 도서관 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과 축제목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범뇌는 아래쪽에 놓으셨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두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는 꼭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첫번째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는 C4부터 F14 영역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다가 오른쪽에 셀값이 100 이상이면 파란색 파란 색깔부터 먼저 들어가요. 파란 그 다음 조건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 입력하시고 숫자 서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두번째 셀값이 30 미만이면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강을 색깔 먼저 넣으시고요. 조건이 미만이니까 작다 3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숫자 서식 넣으시고 세미콜론 나머지는 숫자 서식 0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아무 셀 하나 선택하시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단추 선택하셔서 H3부터 I4 영역입니다. 그래서 H3부터 I4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서식 적용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서식 적용 입력합니다. 다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는데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그래프 보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 C4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합니다.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세 규칙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적용하고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채소값은 백분위수를 구해서 20부터 20이라는 값을 채소값 백분위수를 구해가지고 최대는 80 그 다음 막대 색깔을 채우는데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겠습니다. 색은 표준색의 자주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H6부터 H6부터 I7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조금 전에 드래그 만드셨던 매크로 그래프 보기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도서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문제에서요. 폼의 이름이 도서 등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좀 쇼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셨네요. 두 번째 폼에 대한 초기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의 폼을 선택하고 도서 등록 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하시고 문제에서 LST 도서 분류의 값을 연결하는 행의 데이터는 I5부터 I11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도서 등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리스트 인덱스하고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네 데이터를 입력한 행위 위치부터 구하기 위해서요.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요. I라는 변수는 A4셀을 기준으로 레인지 기준이 A4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셌더니 카운트 했더니 지금 보신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O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잠깐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도서 등록 폼을 눌러서 도서 분류 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요. 가정과 생활을 선택하면 첫 번째 데이터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I O에 가서 도서 분류를 찾아야 되니까 아 O행에 있다라고 참조하는 행의 번호를 도하기 O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잠깐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등록 하시고 I O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 O는 LST 도서 분류 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의해서 값이 반환이 되는데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0이더라.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O행에 있으니까 더하기 O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하기 O를 안하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인덱스 까지 작성하셨고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하고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작성하고 우리가 평상시 하셨던 방법처럼 일단은 작성하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할게요. 우리가 평상시 하실 때는 셀즈 아이컨마 1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도서 분류가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복사를 할게요. 비열과 2,3,4,5,6 번까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서명이에요. 도서명은 TXT 도서명 그 다음 세 번째는 TXT 저작 네 번째는 출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일 TXT 출판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페이지수 TXT 페이지수 입력하는 값 페이지수 을 입력하겠습니다. 점 밸류 숫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밸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가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해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포맷을 이용하셔서요. TXT 정가는 신표 천 단위 구분교육을 표시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 샵 샵 입력하셔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작성하던 방법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추가하실 내용이 뭐냐면 등록을 클릭하면 포맷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을 좀 경우의수로 if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 is 널값입니까? 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누구를 LST 도서 분류에서 값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값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된 우리는 뭐라고 하라고 돼 있냐면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is 널값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된 값이 널값이라면 우리는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메시지에 표시할 내용은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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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여기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0이라고 주라고 되어 있네요. LST 도서 분류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0으로 준다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되는 거죠. 0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도서 분류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if 구문 작성하시면 되고요. and if 이거는 필요하지가 않네요. i.로라는 변수는 이렇게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분류해 주시고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0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도 사용하고요. 리스트도 사용하래요. 그럼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꼭 넣으셔야 한다면 lst 도서 분류에 가서 리스트에 가서 리스트에 가서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가서 내가 지금 선택된 i 로우의 i 로우의 행의 위치 값에다가 그 다음 첫 번째입니다. 라고 0을 넣어주시면 돼요. 0을 넣어주시면 열이 하나니까 열이 하나니까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선 실행을 한 번 해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보시고요. 도서 분류에 가서 하나를 선택하셨고 도서명 컴퓨터 일반에 가서 컴퓨터 활용 컴할 그 다음 저자명 임의로 한 번 입력해 보시고요. 홍길동 출판일 2020 10월 10일 페이지수 300페이지 정가 3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등록 한 번 누르시면 입력이 되는지 그 다음 종료 한 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가서 선택을 하지 않고요. 사무자동화 정보처리라고 입력하고요. 강호동 그 다음 출판일 2020년 9월 9일 그 다음 출판 페이지수 400페이지 4만원 4만원 이라고 입력하는데 이렇게 도서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등록 버튼을 누르면 도서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되게끔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